민수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열두 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교의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미에 도단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열두 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도닫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간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록하시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민숙이 18장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잰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내 위 집하, 곧 내 아버지의 집하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재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재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권 재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재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희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테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마패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 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 갤당 스무 개라 나가는 성수의 세 갤에 따라서 내가 은 다섯 세 갤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마패나 양의 마패나 염소의 마패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재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재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붕괴수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드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의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이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을 너희가 타장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재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이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장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10편 55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늘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호자에 앉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할야 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 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서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회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오른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오른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대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대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천양값이 되는 천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름이여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뎌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며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